뱀의 혀를 가진 자만이 악마에게 영혼을 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우리 편 대선 후보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과 당원이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의구심이 신뢰로 바뀔 때까지 겸손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시면 될 일입니다. 국민과 당원은 정치인보다 정직하고 현명하십니다. 판사 이 양반아 판사! 보고 말하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낙연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엮으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 토론에서 왜 공영개발의 설계를 그렇게 했냐며 1,100배 이익이 나는 구조를 몰랐냐? 알고 있었냐? 혹시 알고도 안 막은 거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공격을 했습니다. 2014년 대장동 개발이 시작될 시기만 하더라도 위분양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부담이 컸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본격적인 부동산 상승이 일어나던 그 시절 2017년 취임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하는 정부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곽통수TV 구독하셨나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대선 승리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진정으로 사과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논란없게 깔끔하게 사과하는 법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하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꼼수를 부려서 변명을 섞으면 엉망이 됩니다. 사실 이게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런 걸 섞으면 사과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됩니다. 이 중 최악의 사과는 자신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고 다른 곳에 책임을 미루면서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사과했다 말할 수는 있지만 누구도 사과받은 인은 없는 형식적인 사과 일본이 말한 통서 개념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이런 거 잘하는 분 대부분 국민의힘에 있지만 우리 진영에는 이낙연이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실패한 책임을 사과했어야 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떠넘기고 끝낼 문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는 여기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남시가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 게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낙연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모든 책임을 이재명에게 떠넘깁니다. 상식적으로 대장동 개발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민간 개발로 모든 개발 이득이 부동산 세력에게 넘어갈 상황인데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없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성남시는 5,500억 원 개발주체는 3,800억을 수익을 얻은 사업. 그런데 이낙연과 조중동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성남시가 개발이익을 얻은 것은 일확천금일 뿐이고 큰 수익을 얻은 회사에 대해 중앙언론이 의심하고 있으니 의도적으로 특혜를 주거나 모른 척하면서 지원한 게 아닌지 답해라. 그러니까 그는 대한민국 개발사상 한 번도 없었던 형태의 창의적인 개발로 지자체에게 큰 수익을 올린 성공 모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낙연의 부동산 지식은 이 케이스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예비 경선 토론에서 부동산 가격을 왜 잡지 못했냐는 추미애 후보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당시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고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다소나마 부족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값 상승이 예사롭지 않던 그 시기에도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냥 올라오는 대로 도장만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사과하는 게 이런 식입니다. 이게 사과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낙연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낙연이 당대표를 그만두고 4.7 재보궐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3월 말 그는 부동산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저도 그때는 기사의 드라인만 보고 크게 사과한 줄 알았습니다. 간절하다 사죄한다는 표현도 3번씩 썼고 반성한다는 표현도 1회 사용했다고 거의 모든 중앙매체에서 크게 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지 내용 찾아봤습니다. 아 근데 진짜 큰 충격받았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오신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되셨습니다.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 자 여기 어디에 자신이 국무총리가 이낙연이 잘못했다는 게 있습니까?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고 자신은 무한 책임을 느낀다면 피해가는 겁니다. 이름도 못 넣는 사과가 사과입니까? 사과할 마음이 없구나. 내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의 사죄와 다짐으로 여러분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죠. 자신의 사죄와 다짐을 말하다 갑자기 저희 복수가 됩니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 책임, 당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이낙연이 진정한 정치 리더라면 문재인 정부의 최장수 총리로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야 하는 가장 큰 책임은 저 이낙연에게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으며 불안감의 집을 사야 했던 집값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 타격을 해보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호되게 당하고 나니 이제 부동산 어떻게 잡을지 알겠습니다. 제게 믿고 한 번만 더 맡겨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이러는 게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깔끔하게 사과해도 이 모든 게 오로지 이낙연 책임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은 물타기하며 당과 문재인 정부에 떠넘기고 타인의 책임은 더 크게 더 많이 져야 하고 심지어 이를 이용해서 경쟁자를 깎아내리며 공격무기를 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뱀혈을 가진 자만이 가능하거나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악마와 손을 잡은 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조중동 대선 후보기에 이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이낙연 후보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죠. 이재명 지사님 문제를 저 이낙연에게 돌리지 마시고 국민과 당원께 설명하십시오. 야 이럴 때는 꼭 자기 이름을 넣어요. 하급 정치꾼들이 나는 짓거리를 서슴치 않고 하는 대선 후보 아주 부끄러워 죽겠어. 말이 5,500억 원이지. 함께 일하는 개발회사 대표로부터 이건 공산당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친 욕을 법정에서 들으면서까지 지자체와 시민들을 위해서 수익을 올린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면서 흠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규모가 큰 광급공사, 지역개발의 경우 성남 대장동 모델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크해야 할 훌륭한 모델입니다. 이낙연은 민주당 후보가 아닙니다. 진짜 민주당 후보라면 추미애 후보처럼 말해야 됩니다. 야당이나 언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 이번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지사 개인 비리 의혹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이낙연은 여러분의 토론을 통해 자신의 모자람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보고 있는 게 짜증나지만 앞으로 있을 토론에서 여러분이 신경쓰고 들으셔야 될 두 문장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표정에 속지 마세요. 이건 이낙연 후보가 자기 책임을 전문가나 당, 정부에 떠넘길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변명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나름 단호하게 말하려는 듯 들리지만 이건 찔릴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자신이 변명한 말이 없거나 마치 하면 안 되는 이야기라 건드린 듯 말하는데 그런 게 있는 토론이던가요? 전 이낙연이 그 이야기는 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럴 때 바로 더 치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저 이낙연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을 바라보고 정치하십시오. 이야 이낙연 후보님 사실 왜곡하지 마시고요. 이재명만 바라보고 네거티브를 계속한 결과 기대하세요. 광주, 전남, 전북에서 엄중히 심판받을 겁니다. 이 짜리 마음에 드셨다면 많이 퍼날라주십시오. 곽동수TV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더 나은 정치평론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곽쌤, 곽동수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바 Venezuela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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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